안녕하십니까? 이문주 목사입니다. 책 읽는 영어, 영어로 책 읽기 제 22강 R.C. Sproul의 With Alone 13쪽입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Today서부터 For a Christian to Know까지 Today, 그러니까 한 단어가 맨 앞에서 문장을 이루지 못하고 콤마로 해서 떨어져 나왔으므로 이 Today는 부사. 번역해서 부사라고 아는 것은 100% 배제할 수는 없어도 기본적으로는 문장 구조에 의하여 뜻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을 터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장 구조에 의하여 그 자리가 어떤 품사냐, 그 단어의 형태가 어떠하든지, 그 자리는 명사 역할인지, 형용사 역할인지, 부사 역할인지, 동사 역할인지를 보고 거기에 맞추어서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훈련시켜야 될 부분입니다. 콤마 다음에 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뒤에 Can이라는 조동사가 나왔고 원 앞에는 접속사가 없으므로 이 원이 주어 자리에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이 훨씬 일반적으로는 수사, 형용사로 많이 사용된다 할지라도 지금 이 자리에서는 명사의 의미로 활용이 되고 있고 그런 구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패러그래프의 중간에 이 원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그 위에 몇 개 중에 뭐 하나 뭐 이런 식이 아니라 뜬금없이 나왔으면 이 원은 꼭 하나만을 가리킬 수 없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 그냥 막연하게 사람, 그런 뜻으로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중2라고 하는 것은 동사 사이에 동사부하고 밀접하게 연관되어서 거기에 끼어들어가는 부사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동사 앞에 올 수도 있고 뒤에 올 수도 있습니다만 타동사와 목적어 사이에는 잘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예 못 들어간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는 못 들어가는데 그런데도 끼어들어갔다면 그 부사는 굉장히 강조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절대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쓰는데 이걸 바꿨다. 저자가 일부러 이렇게 바꿨다면 무슨 의도가 있을까? 이거를 생각을 하자는 겁니다. 지금 can 조동사와 동사, find 사이에 들어갔습니다. 괜찮은 위치입니다. 문장 구조가 익숙하지 않으면 이 이질이 같은 부사는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can 뒤에 find가 있는 걸로 일단 보는 훈련을 하는 게 좋습니다. can find예요. 그러면 이 동사부의 동사가 뭐냐 할 때 find, 조동사 can이 왔습니다. 구조 전체를 보고 시제를 따져보기 전에는 이 can이 정확하게 무슨 의미로 사용되어 있는지를 미리 판단하면 안 됩니다. can은 무엇을 할 수 있다,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can으로 이해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만 그 가능성이라는 말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ability, 혹은 수용할 수 있다, 그 정도는 넉넉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서 포용할 수가 있다는 그 수용력, capability를 얘기할 수도 있고 100% 단정할 수가 없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어떤 확률적인 이야기를 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can은 무조건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나는 이 뜻을 알아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의 정확한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 구조와 문맥을 통해서 파악을 해서 최종적으로 의미를 마지막에 해서 단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자마자 can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는 알아,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찾을 수 있다, 찾을 가능성이 있다. 뭐를? Theological professors, 그렇죠? 이게 목적어입니다. 파인드의 목적어예요. 기본적으로 이 정도만 딱 보면 파인드는 사명식 동사로 활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눈치는 챌 수 있어요. 그러나 파인드는 O형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명식일 때에는 어떤 목적어를, 목적어를 우연히 보게 되다라는 뜻도 있고 어떤 목적어를 의식하고 찾는 작업을 해서 지적인 에너지를 사용하여 집중하여 그게 있나 없나 어떠한가를 확인하려고 애를 써서 결국은 알아냈다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인드가 뜻이 폭이 넓어요. C동사 그런 게 있구나라고 하는 것부터 조사하여 밝혀낸다라는 그런 뜻까지 다 있습니다. 자꾸 이렇게 연구하고 확인하는 훈련을 수십 번 하다 보면 감이 잡히는 겁니다. 타전을 찾아보고 고민하는 것은 그런 감을 빨리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주의를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시험 사회에 익숙해져 있다가 보니까 한 번에 맞추는 걸 굉장히 잘하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건 시험이고 영어가 하나의 언어로서 우리의 입에 붙고 의식화가 어느 정도 되어서 저절로 딱 나오는데 상당히 지성적이고 수준 높은 사람으로서의 언어 활동을 하고 문화 활동을 하고 자료를 해독해내는 능력이 숙달된 어떤 마스터의 경지로 가려면 마지막에 성공하기 위하여 수백 번 실패를 겪어야 되는 거예요. 틀릴 때 확실하게 틀려야 돼요. 그리고 틀리는 건 정상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왜? 미숙하지 않습니까? 잘 모르지 않습니까? 파인드의 용법이 수십 가지인데 그 수십 가지를 파인드는 뭐뭐를 발견하다라고 하는 뜻 하나로 해결을 하려고 한다면 그건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저자가 이번에 어떤 뜻으로 썼는지 틀리는 게 정상이에요. 확실하게 이래서 틀렸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낼 때에 실력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말이 틀리면 틀릴수록 그리고 데이터가 누적이 되는데 자꾸 틀리는 거는 익숙하지 않다라고 하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내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자꾸 틀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만일 어느 날 갑자기 먹을 찍어서 붓을 주고서 어려운 한자를 써보라고 그러면 그 모양이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어떤 서예가가 굉장히 멋지게 글씨를 썼을 때에는 그 사람은 수십 년을 갈고 닦고 연마하여 또 그날 그 글씨를 쓰기 위해서 상당히 여러 번 연습을 한 겁니다. 아무런 연습 없이 어느 날 탁 붓을 잡았는데 일필피지로 싹 써내려갔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서예 작품이 나왔다. 그런 거는 환상입니다. 그건 무협지에서나 나오는 거고 현실적으로는 어마어마하게 연습을 해야 되고 또 그 연습이라고 하는 거는 안 되고 실패를 했다는 겁니다. 영어 문장을 굉장히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무수한 실패를 하되 내가 왜 틀렸는가를 알아내는 것이 진짜 공부입니다. 어떻게 하면 맞추느냐가 아니라 이렇게 맞추려고 했는데도 틀렸구나. 그럼 내가 뭘 놓친 거지? 내가 여전히 모르고 있는 건 뭐지? 아직 익숙하게 훈련이 안 된 건 뭐지? 하면서 끊임없이 반복하고 찾아보고 하면서 익숙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의 지금 사회생활에서는 한글 문화권이지 영어 문화권이 아닙니다. 하루 종일 의도적으로 노력하지 않는 한 영어 문장을 몇 개나 부딪힙니까? 거의 안 부딪히죠. 또 영어를 쓰는 사람을 보더라도 거의 대부분 콩글리시입니다. 그런 환경에서는 틀리는 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틀리는 걸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인터넷 동영상이라든가 어디 강의를 들어보면 여러분은 이거 지금 모르고 있죠? 이거 모르니까 영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세 가지를 알면 됩니다. 이거 다섯 가지를 알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혹하여요. 그런데 그거 알아도 소용없어요. 영어가 전반적으로 수준이 높아야 돼요. 즉 나라는 사람의 그릇에 물을 채울 때에 이 하나의 그릇인데 어느 부분에만 먼저 가득 채우고 나머지는 천천히 채운다. 급한대로 먼저 채운다. 이런 건 없습니다. 물은 항상 잔잔하게 수평을 이룹니다. 전체 수위가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어느 하나가 세면 그것 때문에 망가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어휘,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문장 구조로부터 해서 내가 익숙하게 일상화 시키는 겁니다. 제가 이 영어 책 읽기 하더라도 나는 내가 읽는 책만 아는 것이지 내가 이만큼 읽고 이만큼 번역했다고 해서 내가 영어가 이만큼 된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내가 회화도 잘하고 책도 잘 읽으려면 어느 한쪽을 집중해서 실력을 올리면 또 다른 쪽에 또 집중해서 실력을 올려야 되고 또 안 쓰면 잊어버리니까 계속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내가 해야 될 정작 중요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영어 실력을 유지하는 데에 내 에너지에 하루 4시간 이상을 써서 실력을 유지하거나 발전시키는 사람은 영어 강사 혹은 영어로 밥 벌어먹고 사는 사람 말고는 없습니다. 이 책을 볼 때에 이 책은 너무나도 중요해서 나의 신앙, 나의 신앙의 기초를 다지는 데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깨끗해야 하루에 30분 혹은 1시간을 투자할 때에 그럼 그만큼 할 줄을 하면 되는 겁니다. 아무리 투자해도 실력이 안 늘어나는데 영어가 뭔지는 모르고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헛되이 낭비하는 경우 진짜 중요한 것은 그동안 헛되이 낭비한 것을 되찾아와서 밑거름으로 삼아서 내가 전반적으로 이제는 성과를 거둬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내고 그거를 보강해서 실력을 늘리는 겁니다. 틀리는 것은 정상이다 생각을 하시고 그러나 과감하게 틀리겠다. 최대한의 판단을 딱 내려서 이건 이거 아닌가라고 딱 해놓고 정말 그러한가라고 스스로 검증할 줄 아는 능력 이 검증 능력이 따라와 붙어줄 때에 이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실력이 갖춰지는 겁니다. 스스로 공부할 수 없다는 건 판단을 못 내리는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해서 덮어버릴 때 일단 실패하는 거고 그러면 혹시 이게 아닌가라고 했을 때에도 이게 정말 그러한가 아닌가라고 하는 걸 어디서 찾아봐야 될지 또 찾아보더라도 이게 도무지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으로 내려가서 그럼 왜 이렇게 되느냐 틀려본 적이 없는 거예요. 지적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정확히 잘 아는 사람한테 넌 이게 이 부분이 틀렸어 라고 하는 지적을 받는 것이 우리 문화에서는 굉장히 어색하고 화가 나는 일이에요. 네가 감히 나를 지적해? 이렇게 화가 나고 막 열이 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내가 정상이 아니라 그렇게 열 받는 것은 공부와 진짜 공부하는 법에 있어서 협업이라고 하는 거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에 전혀 익숙해지지 않은 잘못된 문화 탓이기 때문에 그걸 빨리 허물어버려야 돼요. 나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나보다 어린 사람이다. 내가 하찮게 여기는 그 사람이 알고 보니 이 분야를 나보다 더 잘 알고 있어. 그럼 가서 배워야죠. 그래야 내가 실력을 더 쌓아서 정말 위너가 되는 거죠. 나한테 가르쳐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내가 원수고 기분 나쁘다라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을 멀리해버리면 나는 발전할 수 없는 거예요. 결코 위너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걸 다 인정을 하고 차근차근 공부를 해야죠. 목적은 Theological professors. Theological, 신학적인 교수. Theological을 형용사로 쓴 이유는 프로페서라고 하는 명사가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경우는 프로페서라는 명사 하나가 파인드의 목적어이기 때문에 프로페서를 한정해 주는 그 어떤 말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형용사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복합명사를 쓰지 않습니까? 신학, 교수. 이럴 때에 사실 복합명사도 연구를 해보면 두 개의 명사, 신학, 그리고 제2명사, 교수. 그러면 제1명사 신학과 제2명사 교수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느냐를 연구해 보면 이 앞에 있는 제1명사가 제2명사를 수집해 주는 형용사 노릇을 해요. 이것도 영어 고군문법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치밀하게 다룹니다. 그런데 이건 그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침낭이라든가 열람실을 다 보면 두 단어로 돼 있는 복합명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복합명사를 쓰기 전에 먼저 형용사 쓰는 법을 배운다면 그 앞에 교수라는 말을 수직해 주는 어떤 분야를 가리키는 단어를 형용사로 쓴 겁니다. 그래서 이걸 왜 설명하냐면 형용사로 되어 있고 칼 했으니까 무슨 적인이라는 말을 반드시 넣어야 되느냐 그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단어의 관계를 이해한 뒤에 여기에 부합하는 우리의 이해, 한글 문화 속에서의 이해를 대입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 교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At leading evangelical institutions 어디에 있는 어디에 있는 리딩, 주요한, 리딩, 주도적인 앞을 이끌어가는 선두그룹에 있는 evangelical, 보금적인 혹은 보금주의적인 institutions, 교육기관들 institution이라고 쓴 이유는 대학만 있는 게 아닙니다. 유니버스티도 있고 college도 있고 school도 있고 그러니까 Bible school이요. 그 다음에 seminary도 있고 그 다음에 개교회에서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학교도 있습니다. 이 문장 find가 여기까지 봤을 때 사명식이다라고 하는 것은 At 플러스 명사 이 전치사구를 프로페서를 꾸며주는 형용사로 보고 프로페서스를 목적으로 받은 이거 하나만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At 플러스 명사 그러니까 At 어디에 있는 이라는 형용사가 돼요. 주도적인 보금주의적 교육기관에서 봉직하고 있는 신학 교수들을 찾아낼 수 있다. 아주 쉽게 찾아낼 수 있다. 그런데 그 어떤 교수냐 Who 주도적인 보금주의 교육기관에서 봉직하는 교수들 가운데 이런 교수들을 쉽게 찾아낼 수가 있다. One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이든 뭐 이런 얘기예요. O형식으로 보게 되면 이걸 자르는 거죠. O형식이라고 하는 건 목적 보호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목적어 목적 보호 O형식으로 하게 되면 좀 이상하죠. 이것은 글로 써놓고 읽으면서 이게 삼형식인지 O형식인지를 고민을 일단 해봐야 될 때 이런 거예요. 그러면 사실 저자가 말로 하거나 읽어줄 때는 처음에는 분간하기가 어렵지만 프로페서스에서 S로 넘어갈 때에 확 붙여서 읽어버리면 빠르게 한숨에 읽어버리면 이건 삼형식이에요. 그런데 살짝 뛰어지는 분위기가 있으면 이건 O형식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삼형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좋아요. 왜 그러냐면 후 때문에 그래요. 후는 뒤에 보면 노론거라고 하는 부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파인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후절에는 지금 주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건 관계대명사 주격이에요. 그럼 앞에 선행사가 누구여야 되냐면 후니까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인스티투션은 아니에요. At Reading Evangelical Institution을 건너뛰어서 프로페서스를 꾸며주는 형용사 절 노릇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관계대명사 주격 후의 선행사는 프로페서스에서 저 앞에 있어요. 프로페서스라고 하는 명사를 꾸며주기 위한 긴 형용사가 이렇게 길게 그러면 그 사이 명사와 형용사 사이에 이 전치사 후는 무엇이겠느냐 할 때 형용사일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후는 한정력이 강하기 때문에 저 페얼로지칼과 한정력이 거의 동일한 것입니다. 함형식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에요. 어떤 신학교 교수들이 있냐 주요한 보금주의적 교육기관에 봉직하고 있으면서 노론거 더 이상 find 또 find 가 나왔어요. justification by faith alone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것 그러니까 이신칭이죠. 이신칭이 가 to be true 투 부정사를 지금 목적부 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이 find 는 오형식입니다. 저 앞에 있는 find 는 삼형식으로 보고요. 더 이상 true 참이 아니다. much less 함을 몇 necessary 필요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러한 신학교 교수들 더군다나 주도적인 보금주의적 교육기관에 있는 교수들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 사람이라면 쉽게 찾아낼 수 있다. 다음에 in much evangelical preaching 여기 콤마가 있어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콤마가 뭘로 쓰여져 있는지 여기 또 콤마 있어요. 또 여기 콤마 있어요. 여기 콤마가 있고 여기 그 바로 뒤에 접속사 end가 있는 걸 보니까 이게 마지막 콤마 입니다. 이 덩어리에 이 앞에 있는 콤마들의 마지막 콤마가 broadcasting 콤마고 그 콤마 뒤에 end가 있음으로 해서 그 앞에 있는 모든 콤마는 다 end라는 얘기에요. 등의 접속사 공식에 맞춘 겁니다. evangelism 이라는 여기에서 문장의 앞 덩어리가 끝나고 그건 인으로 시작했으니까 전치사 구 덩어리 그리고 콤마로 끝났으니까 단독으로 나와 있는 이 전치사 구는 부사 구가 됩니다. 그러면 a steady diet of self-help moralism and shallow sentimentality berries 이게 동사입니다. 주어 동사가 나왔고요. forever formal position concerning justification of 뒤에 one might hold 가 나왔어요. 이 경우도 주어 지금 조동사 타동사 그렇죠? 목적어가 없지 않습니까? 그 목적어가 복합관계대명사로 해서 forever formal position 포지션이 목적어입니다. 그 목적어를 수식해주는 concerning justification 이라고 하는 concerning 전치사 전치사 구가 또 이렇게 와서 꾸며주는 형용사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이 덩어리 forever 서부터 hold으로 끊는 이 덩어리가 베리 동사의 목적어가 됩니다. 자 앞에 부사구부터 한번 봅시다. much 많은 evangelical preaching 보금주의적 preaching 설교 가르침 가르침 출판 방송 그리고 evangelism 전도에 있어서 스테디 꾸준한 다이어트 체중 감량 셀프 자조 자기를 돕는 스스로 돕는 자력적 이라는 얘기죠. 좀 쉽게 얘기하면 모랄리즘 그런 도덕주의 그 다음에 스웰로 낮은 천박한 센티멘탈리티 정서 감정주의 감정성 이라고 하는 꾸준한 체중 감량 다이어트가 칭의에 관한 그 어떠한 공식적인 포지션을 홀드 사람이 견제할 가능성이 있는 홀드 붙잡을 수 있는 것이라면 그 어떤 것이든지 모두 다 매장시켜버린다 이런 얘기예요. 파묻어버린다. 이렇게 조동사가 나오면 항상 문장의 기본 시제를 먼저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잇은 조동사 메이의 과거로 쓸 수도 있습니다. 조동사 메이의 과거로 쓰려면 이 문장의 기본 동사의 시제가 과거여야 돼요. 왜 그러냐면 본동사의 시제를 기준으로 해서 종속절의 동사가 본동사의 시제의 그 시점보다 앞에서 행한 것이냐 동시에 행한 것이냐 그로부터 미래의 장차 행할 것이냐라고 할 때 기준 시제가 과거면 그 과거를 기준으로 해서 미래는 지금 우리 기준으로는 여전히 과거예요. 그 부분을 우리가 잘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기준점을 제시하는 본동사인 베리가 과거 시제면 이 마잇은 메이의 과거를 쓴 거예요. 그때 그럴 수도 있었어.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베리가 현재란 말이에요. 그러면 정상적으로는 메이를 쓰고 싶으면 그냥 메이를 써야 돼요. 그런데 마잇을 썼다는 것은 가정법인 거예요. 현실성이 있는 거예요. 베리 현실성이 있는 이 시점에서 가정법을 썼다고 하는 것은 메이가 여기서 메이의 가정법이니까 메이를 썼을 때 왜 메이냐 할 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확률이 반반일 때 메이를 보통 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확률이 더 떨어져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만에 하나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십중팔구라는 말이 있고 그런데 만에 하나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확률을 다 떨어뜨려야 돼요. 그럴 때 메이를 쓰되 메이보다도 확률을 훨씬 떨어뜨릴 때 마이수를 쓰는 겁니다. 사람이 열의 하나쯤 이럴 수가 있는데 그러할지라도 이 포멀 포지션 이신칭의 관련한 공식적인 어떤 주의를 만에 하나라도 인정하는 어떤 상황이 된다면 그것마저도 다 파묻어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다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